배가 곧 터질듯이 굴러있어요 그래서 바늘로 찌르면 진짜 터질 것 같이 걔가 그 처음 우린 처음 봐서 임시된 줄 알아서 저도 임시된 줄 아는데 순놈이더라고 아이고 복지야 아이고 왜 안 멈췄나 강아지가 배가 조금 불러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복수가 찾아 있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들 그냥 복수야 복수라고 부르거든요 으 으 으 으 예요 네 으 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이고 배가 으 으 으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사람들 추측으로 는 요 복수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이거를 지금 6개월 동안 들고 있는 거예요. R maxim 두 배달K 옥수야! 야미야미 먹지. 야미야미.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옳지, 옳지, 옳지 잘 먹는다 웃음. 아이고 잘 먹는다. 이제 이렇게 가면 이제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안녕. 복수 오지마. 무거워, 힘들어, 오지마. 안 보내셨다. 안 보내셨다. 안 보내셨다. 여기 근데 배가 있어서 엎드리지 못하네. 확실히 엎드리고 싶다고 했지. 어? 복수 저기 나와있어요. 복수야. 왜 나와있어? 안 추워? 몸도 무거운데? 어이구구. 고구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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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략 예정이 언제세요? 아마 올 연말에 갈 거예요. 올 연말에. 올 연말에 갈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크다. 우와 진짜. 상대가 심각하다 보니까 순하기는 해도 혹시 모를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무서워할 수도 있고 갑자기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프로젝트를 안해서 구조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키가 드라이브 속 안전하게 이미 지급하려고요. 오늘 우리 등장은 중간에 pie가 되었습니다. 이 갔는 토들과 함께 써서 요것을 위해 요새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케, 이케. 선호가 다행히 안들던 부런지를 해서 그런 식으로ment을 주섰다. 원호가 다행이fte 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민호가 다행을 넘어가 버렸다. 나만의 여전히 사회중을 시신하여 논의 작품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같은 오리에서 우리가 태어납니다. 침했지만, 연업이 다행이 압때까지 Decorado 정도에 했었나? 기다린다. 체형을 감안하면 한 20km 전후 정도 돼 보일 것 같은데 원래는. 원래는? 지금 이거는 지금 찍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커요. 보면 여기가 복수고 여기가 내부 장기들이 떠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수가 너무 많으니까 장기들이 저 밑에 보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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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배가 좀... 그리고 다음 5리터 정도는 비커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양을 너무 추가해 보니까 지금 병원에 있는 빈 통들 다 끝집어내가지고 지금 담아야 될 실책이네요. 이제 이렇게 보더라도 한 15... 수고하셨다. 수고하셨다. 선생님은 이렇게 속에 나온 물이 있어서 잠시 산책시키고 원래 물... 20km을 다려가면 물도 충분히... 하셨다. 하셨다. 합산이 18km입니다.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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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하셨다. 보통 심장사상충해에서 복수가 차게 되었을 때 사실 이렇게 복수가 과하게 차는 경우가 좀 더 봅니다. 심장 사상충해 감염 또 영양은 좋지만 그전에 이미 심장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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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아.. 일단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저랑 같이 저희 집에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했어요 아픈 친구다 보니까 다른 곳에 보내는 것보다 제가 그걸 보는 게 낫지 않겠나 결론을 내렸어요 안녕 내일 좀 왔네 내일 좀 왔네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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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